네 안녕하세요 난쟁이수집입니다.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구입한 99년 5주 63등급 그리고 이거는 PL이죠 프로프라이크 2000년 500원 프로프라이크 보여드리면서 99년 5주 거래 시세에 관한 이야기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. 또 시세가 많이 관심이 있으시죠 시청자분들께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이거는 간단히 구경시켜 드리겠습니다. PL은 프로프라이크 줄임말인데 말 그대로 프로프 같다는 뜻이에요. 라이크가 뭐뭐를 좀 닮았다 뭐뭐 같다 이런 뜻인데 근데 뭐 프로프라기보다는 좀 광빨이 떨어지는 일반적인 미사용제 그런 느낌이 나죠 보시면은 일반적인 미사용제랑 비교를 해보면은 오히려 등급 더 낮은 보통 미사용제보다 광이 확실히 떨어집니다. 얘는 회전광이 나오잖아요. 근데 이거는 뭐 딱히 회전광도 잘 안나오는 것 같고 그냥 프로프라이크 자체가 신기하니까 수집을 하는거죠. 그레이딩 주화들 중에서 프로프라이크가 별로 없으니까 이거는 99년 5주 63등급 63등급 치고는 상태가 굉장히 좋아요 이건 왜 63등급이 나온지는 그냥 잘 모르겠는데 뭐 막 변색이나 흑점이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기스가 장기스가 좀 많다는 이유로 이런 등급이 뜬 것 같습니다. 근데 보시다시피 상태 양호합니다. 시리얼 넘버로 보면은 아마 작년 초나 중반쯤에 인증이 된 것 같은데 그때도 등급을 계속 짜게 주고 있었죠. 요새도 판정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이게 그리고 끝에가 컴팬이 써 있는 것들이 다 판정이 엄청 그러니까 판정에 박하게 해가지고 등급을 받은 것들이에요. 등급에 비해서 상태가 좋다는 겁니다. 얘는 끝에가 코퍼레이션이죠. 코퍼레이션 써 있는 것들은 22년 한 2월 2월이나 1월 그 이전인데 대부분 21년 이전인 거죠. 거의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아무래도 등급 판정을 좀 후하게 줬기 때문에 등급에 비해서 상태가 약간 떨어지고 컴퍼니 써 있는 것들이 등급에 비해서 상태가 좋습니다. 그리고 99년 5주 저한테 원래 66등급이 있었죠. 근데 66등급도 있었던 거 그냥 팔고 아무래도 뭐 제가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저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. 66등급 팔았다가 64등급도 사보고 또 64등급도 그냥 팔았어요. 너무 수량이 막 많으니까 64등급이나 66등급이나 그래서 지금 63등급이 제 손으로 들어왔는데 거래 시세 다 알려드리겠습니다. 66등급을 66등급에 일단 99 99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63등급에 32만원 얘도 8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99년 5주 시세 전체적으로 보면은 좀 뭐 하락세가 맞죠. 근데 하락세가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미미한 수준입니다. 지금은 이제 거의 바닥에 좀 다다랐다 이렇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다른 거래글이나 뭐 포터사이트 이런 거 확인해 봐도 이 정도의 거래 대부분 되는 것 같아요. 참고로 65등급도 거래가 많이 되죠. 이게 40에서 43만원 정도 거래 시기가 5월에서 7월까지 이 정도에 8월에도 한 이 정도 거래됐던 것 같아요. 이 정도에 거래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수제품들 보여드리면서 99년 우주 거래 시세까지 설명해 드렸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